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대권후보들이신 황교안 후보와 최재형 후보가 이준석이를 뒤집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여전히 작년도 4.15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민경욱 위원이 그토록 주장하고 있는 또 증거까지 나온 작년도 4.15 선거를 이준석이는 금기어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동안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함구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황교안 전 대표가 4.15 부정선거를 무조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에 최재형 후보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작년도 4.15 부정선거를 들춰보지 아니하면 앞으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또 조작질이 일어날 수 있다고 송토를 했습니다 최재형 4.15 선거 비정상적 투표 영지 상당수 선관위가 해몽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일종의 금기로 여겨온 지난해 4.15 총선 부정선거 위혁이 4위 싸움의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며 최재형 전 원장이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4.15 선거 사전 투표 검증에서 나타난 비정상적인 투표 영기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납득할 만한 해명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최재형 후보께서 황교안 후보와 동시에 4.15 부정선거를 건드린 이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준석이가 뒤집어질 만하지요 이준석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두 가지를 강조했지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으며 또한 작년도 4.15 선거에서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며칠 전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작년도에 버젓하게 자행된 4.15 부정선거에 대해 아예 금기어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준석이 뺨을 때리듯이 사정없이 후려치듯이 최재형 후보가 강력하게 작년 4.15 부정선거에 내간을 기가 막히게 터뜨렸습니다 최재현 전 원장은 해당 글에서 일부 선거구 선거소송 검증 과정에서 비정상적 투표용지가 상당수 발견돼 무효처리되었다며 여러 차례 선거관리 업무를 주관했던 저의 경험상 무효표는 대부분 기표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그런데 이번 검증 과정에서 무효처리된 투표용지들은 기표자의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라고 민경욱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팩트로 나왔던 그 증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실관리가 아닌 부정선거 드디어 부정선거에 대해 말씀하셨다 큰일을 보셨다라는 댓글과 함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이러한 용기에 대해 우리 네티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최재형 전 원장이 이준석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금기로 여겨오는 4.15 부정선거에 대한 내간을 심차게 터뜨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선간위 수장의 과거 문재인 캠프에서 일한 조혜주 조혜주를 임명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포기했다 우파 진영의 분열을 가증시켰다 내년 대선에서 더 이상 오해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해달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황교안 전 당대표도 황교안 후보도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거 조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며 황교안 후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거 조작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 이거를 국민의힘이 담론화를 시키고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문제를 이슈화 시키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 선거에서는 사실상 어렵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전자투표 제대를 더 보강했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작년도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의 선거 부정사건에 대해서도 경험하셨듯이 황교안 후보와 최재형 후보께서 왜 강조하는 겁니까? 황교안 전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왜? 대법원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조작이라고 일부 기계 실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선거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것은 선거 부정선거 조작이라고 성토를 하고 있다며 황교안 전 대표는 황교안 후보는 계속해서 최재형 후보와 4.15 부정선거에 대한 그 어젠다를 계속해서 확대할 생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서 민경욱 위원에 대한 소식은 안 나오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민경욱 위원이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 본부를 만들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길거리 곳곳에 작년도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현수막을 보면 얼마나 민경욱 위원과 또 도태우 변호사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이야기한 본질적인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준석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금기시하고 있는 작년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황교안 전 대표가 강력하게 내간을 건드렸으며 이제 계속해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대를 시키겠다 황교안 전 대표, 황교안 후보가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이거를 국민의힘이 이 의혹을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지 못하고 이거를 확대시키지 못하고 여론화시키지 못한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또 어떤 조작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우리 네티즌들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또 황교안 전 대표의 용기에 용기에 송언을 보내며 드디어 최재형 후보께서 황교안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지도부, 썩은 지도부들은 지도부들이 금기시하고 있는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내간을 터뜨렸다.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교안 후보와 최재형 후보께서 내년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좀 확전을 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댓글에 댓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또 황교안 전 대표의 그 용기에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보고 있다는 거죠 황교안 후보님 최재형 후보님 4.15 부정선거 계속해서 확전을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